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 오늘은 구리에 정말 질이 좋은 소우기 무한리필 집에 다녀왔습니다 갈매동 쪽에 위치했구요 소도둑 구리갈매점이라는 곳입니다 이 집은 이제 정말 이제 무한리필이 질이 안좋고 안좋은 재료만 쓰기에 정말 소문이 많이 났고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릅니다 좋은 재료도 쓰고 고기도 정말 질 좋은 고기를 써서 네 정말 모범 음식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구리시에서요 그만큼 좋은 재료라던지 그런거 쓰시는데 특히 이 집은 코로나 방역 철저하게 다 되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걱정 안하셔도 되구요 네 저는 이렇게 바로 들어가 봤습니다 가게 분위기 정말로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손님들 당구 손님들 정말로 많으신데 이 세이플바는 자유롭게 뭐 반찬이 떨어졌으면 여기서 무한리필 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싱싱한 재료만 쓰는 소도둑입니다 여러분들 네 뭐 배추 상추라던지 뭐 밑반찬 이런걸 다 직접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뭐 배추 상추라던지 뭐 밑반찬 이런걸 다 직접 가져가시면 됩니다 회사 회식 할때 오면은 정말 좋을것 같습니다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맛집이라고 해야되나 여기다가 라면까지 라면은 1회당 2500원 이구요 이제 고기 드시고 나면은 이 라면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뽀글이 아시죠 정말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료수도 무한리필인데 2000원만 더 내시면은 음료수 무한리필 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기질이 확실히 다릅니다 여기는 저도 솔직히 뭐 무한리필 해서 똑같은 무한리필 똑같은 고기 쓰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와 이거 먹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육즙이 정말로 팜팜 터지고 정말 좋습니다 네 2800원 네 붙어있구요 소는요 우삼겹은 19,900원 입니다 네 가격이 정말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장님이 정말 착한 가게인데 브룩이 녹기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착한 정직한 가게입니다 여러분들 와 보십시오 정말 듬직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한상이 나가요 고기가 네 부위별로 한상이 나갔는데 정말 1등급만 찍을 합니다 여러분들 와 정말 빛깔 보십시오 여러분들 반짝반짝 이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커피들끼리 오면 더 좋구요 그리고 가족 외식에도 정말로 좋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소고기 무한리필 왔는데 와 정말 무한리필인데 정말로 질이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한입 먹어봤는데 네 딱딱하지도 않고 정말로 식감이 적고 부드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여름 코로나라에 피해서 여기 꿀이 저희 갈매동 쪽에 소호도동 무한리필 한번 이용해 주십시오 정말로 후회 안하실 겁니다 먹고 정말로 깜짝 놀란게 네 한 20분이 지나니까 한판이 없어졌더라구요 그만큼 저희가 맛있어가지고 계속 흡입해서 먹었습니다 네 사장님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정말로 뭐 서비스도 많이 주시더라구요 네 저희는 여기 와서 한 다섯판 여섯판 정도 먹었습니다 정말 많이 먹은건데 그만큼 질리지도 않고 느끼함도 없습니다 네 구리에 있는 여기 소호도동 우리 갈매점 쪽입니다 한번 꼭 이용해 주십시오 이상